가위, 가위, 바위, 포! 아빠 여기 있다! 아빠 그러면 피싹이 있으면 되는거죠? 아니요. 피싹이 안 쓰면 안돼요. 개! 일단 모자 먼저 나갈래요. 모자 먼저 나왔대요. 개 있대요. 아니 맞네. 맞잖아요 개. 개도 굴리면 어떻게 해요. 여기 있어야죠. 개다! 차 안 먹어보겠네. 다시 하네요. 하세요. 도다! 도다! 도가 있어요. 개. 개고요. 그러니까 이 게임 할때는 동그란 게 남겨도 편하네요. 맞죠? 네. 피싹이 써도 돼요? 안돼요. 절대 안돼요? 네. 알았어요. 도! 도가 나왔다. 붙이자. 둘이 붙였어요. 오케이. 도다! 도다! 다 잡았어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오 독한 갔어요? 네. 잘 왔어요. 피싹이. 뺏기. 뺏기다. 압도연아. 어떡해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개. 네. 피싹이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없다고 했잖아요. 피싹이 있어야 되는데. 개. 개 갔어요. 또 개다. 또 잡아먹는 거예요? 네. 잡아먹는 거죠. 피싹이 있어요? 없어요. 뺏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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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하나도 못 남았어요. 피싹이 있어요? 없어요. 뺏기. 뺏기. 피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뺏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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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모르게 나오네요. 또거다. 왜 moc만 계속 나오는 거지? 옳기. 개다. 3개를 못하는 거예요? 네. 피싹 있어요? 아빠. 2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원員 두 분 다 했잖아요. 소 knowledge 가 essa spi? 안 잡았잖아요. 피싹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절대 없어요? 비싸게 하고싶어요 비싸게 해서 재밌는데 그걸 나도 붙여봤대요 다 붙였어요 3개짜리네 2칸 걸려왔어요 무섭다 몇개에요? 3개네 비싸게 할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돼요 안돼요 비싸게 2개만 할게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연습하면 되요? 안돼요 연습하는게 아니고 그래요 뭐 비싸게 하면 뭐가 잘 나오는데 아빠는 모쟁이인데 맞지요 비싸게 못하잖아요 육시다 육이면 잘 먹을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잘 먹을래요 아빠 한개짜리니까 괜찮아요 아빠 두번에 할거 있대요 맞지요 여기가 있는건 아닙니다 또 육이 돼요 이거요 이거요 아니요 일단 놔둬봐요 아빠 색깔 좀 해보고요 이거 뉴스로 올라갈래요 그러면 좀 위험한데 뭐 뭐 어떤 놔둬고요 개 개인데 이거 두칸 개 있네 잡으면 되네 이거 치읍요 개 개 싹 이제 아빠 저 따라갈수있다 아빠 조언할거있다 조언할거있어요 저 여기있는거 아닙니다 저 여기있는거 아닙니다 절대로 개 알고있어요 개 했어요 아빠 한번더 남았대요 할거 네 결정할수 없겠대요 그걸 아 히트가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진이 잠으로 어디요 진이 잠으로 갔대요 개 네 들어왔네요 아 세개나 들어갔네요 이거는 꼬리인 세개는 좋아요 네 얘는 여기나 둬압니다 아빠가 지금 바빠요 아빠도 좋대요 지금 아빠가 여쭤되지 뭔데요 뭐 뭐 뭐 뭐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용어로 도망가야될거 같아요 도 개 걸 육 목 여기가 어때요 아빠 여기있대요 자 진이 차례에요 해보세요 응 아 내 차례에 있네요 고마워요 아까 모를 뻔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육 육이래요 육 육 이거 하나 들어왔어요 아빠도 육 하나 들어갔고 네 한 번씩 남았어요 개 개 내일 가야 되겠어요 개는 하세요 어 도다 도 오 백도나는 좋다 맞아요 백도나는 좋은거에요 근데 백도나고 이제 아빠가 끝날거에요 도개 도망갔대요 하세요 네 이제 사나 걸 도대체 조심하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헐 헐 헐 도개 헐 여기로 갔대요 이거 붙여주세요 네개가 오예 도개 안돼 안돼 도망가야돼 안돼 헐 일단 이거 도망갈래요 도개 헐 여기로 갔대요 여기로 Og 음 몰라요. 어떻게 뱉지? 이걸 들어볼래요. 도망가야되는데 안돼 여기 이렇게 써야돼요. 안 헷갈려요. 이제 하세요. 들어가면 끝난대요. 못 잡으면 끝난대요. 이건 뭐에요? 도지요. 내 차례에요. 이제 모서리 와있대요. 백도면 아빠 참을 수 있대요. 백도가 안나와야돼요. 뭐다? 속에 걸렸나? 돈 아니면 백도다. 어떡하지? 아싸 개다. 개다. 아빠 도와줘요. 아빠 도와줘요. 아빠 한 번 더 해요. 또 해야 돼요? 하기 싫어요. 아빠 알겠어요. 이 humans 아니요 그럼 엽uro요 그래서 유 olduğuOS ił피 아 digit 형ip 그러면 제 RHURU 아빠 재워드 그래 Hit 아이안아